아, 또 여기도 뭔가 저런 짓 안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컵 밑으로 들어가려고 어 일단 괜찮습니다 선거스보다는 낫습니다 예 좋아요 지금까지는 좋아요 뒤에 이제 떨어지는 게 나오네요 아 그렇죠 자 이제 나와 함께 갈 시간이에요 자기 구동을 파고 있습니다 어색해 죽겠습니다 병원장님 옆으로 가겠죠 뻔하죠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정납경입니다 오늘 상도 탔던데 제가 맞게 왔소 자 갑시다 어 좋아요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고맙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안녕하세요 반전입니다 반전입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려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려오거든 아직은 술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려오거든 아직은 술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려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기에 강당으로 전해라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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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또 넘어간다 아 좋아요 아 좋아 1년차에 이놈의 병원 그만두고 싶거든 카드값이 월급보다 더 나왔다 전해라 5년차에 이놈의 병원 그만두고 싶거든 1년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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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병원 그만두고 싶거든 서울 경로 내년에도 새해 만나세